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이어서 네, 좋아요.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확실하게. 네, 좋습니다. 자, 홍철 씨, 그냥 오늘 기분, 기분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이렇게 또 연말에 KBS에서 보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멋진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철 씨는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뭔가 느낌이 오시죠? 바로 AOA가. 자, 이어서 와. frank